좋아요, 구독 사이퍼 패턴의 구성 요소 제가 스펙을 한번 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들 이쯤 되면 외우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AB는 CD 패턴이 부재라는 거 그리고 C포인트 값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AB에 대한 확장값이 아니었죠 XA에 대한 XA에 대한 1.27 그리고 1.414 그리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1.27부터 1.414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0.382와 1.27 618과 1.41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려면 조금 다소 타이트하다 그리고 0.786도 보통 일반적인 하모닉 패턴이 갓틀리 패턴 아시죠? 갓틀리 패턴이 0.786XA라면 얘는 0.786XC다 왜? C가 더 크니까요 그쵸? 그러면 갓틀리와도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샤크 패턴과 배 패턴이 친구라고 그쵸? 비슷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U자형으로 되었을 때 샤크랑 배 씨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 사이퍼 패턴과 갓틀리는 좀 같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1.27이라는 이 값이 샤크 패턴은 1.13부터 잖아요 그쵸? 그러면 X점과 A점이 미세하게 차이예요 미세하게 차이 여기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가 오돌토돌한 거 그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였는데 그냥 물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사실은 물이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쵸? 그럴 때 이런 거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크 패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X, A에 대한 확장값은 X, A가 더 길잖아요 이런 A, B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쵸? 그럼 확장값이 더 다소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와 C의 격차가 샤크에서 미니몸으로 잡는 1.13을 비하면 격차가 좀 큽니다 사이퍼 패턴이 그래서 갓틀리와 함께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갓틀리 패턴이 훨씬 더 자주 나오는 패턴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PRG는 갓틀리와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0.382와 0.618인데 이거를 다소 타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0.5를 갖는 사이퍼 팩터는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다 0.382 아니면 0.618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이퍼 전용 툴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사이퍼 패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이 지금 영어가 가득한데 이게 뭔지 다들 이제 또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수백 개의 진보된 하모닉 패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일부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어디서 생겨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마케팅 때문에 아니면 이걸로 또 뭔가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모닉 패턴을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연구 결과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패턴들이 너무 많고 패턴이 너무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조금씩 변하면 다 패턴인데?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백 개의 패턴들이 사용을 많이는 하지 않아요 모든 패턴을 그래도 아무튼 있다라는 거 얘네들이 이제 보통 어드밴스드 하모닉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보된 하모닉 패턴 아니면 신생 하모닉 패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의 이름을 대충 살펴보면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맥스 배 패턴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맥스 배 패턴 그럼 얘네들이 그냥 맥스 배 패턴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맥스 시리즈예요 맥스 시리즈 맥스 시리즈로 맥스 배, 맥스 버터플라이, 맥스 가틀리 이런 식으로 맥스 시리즈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뭐 알트 샤크 앞에 알트 자가 붙어 있는 거죠 알트 샤크 근데 이런 것도 보통 있으면 원이 있으면 투도 있고 뭐 그래요 안티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이 넨스타라고 하는 패턴 자체가 조금 얘도 진보된 하모닉 패턴 신생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 넨스타에서 또 한 번 더 더 꾼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안티 패턴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팬 사생팬 안티팬 할 때 그 안티인 거죠 안티 안티 패턴 원래 그 영어로 하면 엔타이 라고도 하는데요 엔타이 넨스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냥 안티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안티 넨스타 안티 가틀리 이런 식으로 안티 자가 또 앞에 붙는 이 시리즈들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건 이거 두 개만 썼지만 이런 안티 시리즈들 그리고 뭐 레오나르도 같은 이런 이름을 딴 이름들도 있어요 레오나르도 패턴 멋있죠? 레오나르도 패턴 그리고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거 지금 헨리 데이비드인데 제가 이게 지금 넷니로 썼네요 이렇게 헨리 헨리 데이비드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의 이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드래곤 패턴 그리고 뭐 이렇게 시 포니 바다에 있는 포니 이런 이름들도 있고요 뭐 다소 특이한 이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새로 나온 패턴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새로운 패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붙인 이름들도 있어요 뭐 1, 2, 1 그렇죠? 1, 2, 1 1, 2, 1 1, 2, 1 여기도 뭐 1, 2, 3 0, 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BG 시리즈도 있어요 BG BG는 그냥 BG 뒤에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가 붙어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있고 그리고 NN 시리즈가 또 있어요 NN 시리즈 NN 갓틀리 NN백 이런 패턴들 제가 지금 이름만 몇 개만 써왔는데 얘네들이 또 되게 다양한 비율들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패턴 비율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로 이 패턴들을 다 쓰기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이 패턴들이 확실해지도 않고 차트라고 할 때 너무 많은 반전 지점을 다 짚으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또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턴들이 엄청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기도 힘들뿐더러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패턴들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갓틀리, 벳, 나비, 크랩 이게 기본 4개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샤크, 오영 그리고 오늘 사이퍼까지 하고 있어요 저와 앞으로 이제 몇 개를 더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패턴을 이런 신생 패턴 중에서도 몇 가지를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턴들이 지금 저와 함께한 예를 들어서 7개 패턴이 있어요 그럼 차트가 차트가 7개 패턴 안에서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돈 벌죠 다 돈 벌고 누구도 그 다들 또렷하게 알고 있으면 다들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하려고 하겠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항상 차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주의 법칙이 금융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차트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량 거래량 아시죠 여러분들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볼륨이에요 우리는 그 소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소리 볼륨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볼륨이라는 게 이 볼륨이라는 게 똑같아요 스펠링 이 볼륨이라고 하는 게 볼륨이라고 하는 게 차트상에서는 거래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거래량 그래서 아무튼 거래량이 뭐 중요하고 거래량의 별명이라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죠 거래량은 거짓말 탐지기다 일단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거래량은 거래량은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래량이 또 유의미한 요소 중에 하나로 또 각항받고 그 이외에 또 뭐 이평선 그렇죠 초보분들이 많이 보시기에는 이평선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다소 난이도가 있는 애들이 이제 뭐 하모닉 패턴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류들이 좀 더 고급화 전략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저항이라고 하면 뭐죠 저항하지마 이러죠 이렇게 뭔가 막 아니야 이렇게 저항하는 거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저항이고 여기는 바로 리지스턴스 레벨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 이렇게 뭐 여기 저항선이다 그럼 여기에 라인을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하면 라인이라고 붙여도 되고 뭐 레벨 레벨은 이제 수준을 얘기하죠 저항 수준 보통 이렇게 레벨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지 지지하는 거는 서포트 한다 보통 서포터 뭐 널 지원하는 어떤 서포터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랑은 또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밑에서 받쳐준다 받쳐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이 서포트 레벨이라고 해요 서포트 레벨 서포트 라인 하면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서포트와 이 저항 이렇게 두 가지 지지와 저항은 커플처럼 세트로 붙어 다녀요 지지와 저항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하모닉 패턴의 다섯 개의 점이 항상 지지와 저항을 가리키는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의미하는 점 중에 선정을 해서 X, A, B, C, D 점을 지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 아무데나 X, A, B, C, D 그리시면 안 되고 지지와 저항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런 자리를 선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은 계속 변경돼요 한 번 저항이 됐다 그래서 계속 저항이 아니고 한 번 지지했다 그래서 계속 지지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아무리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도끼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 저항과 지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지지선이 있어 서포트 레벨인데 너무 탄탄해 너무 탄탄해 그래도 도끼로 열 번 찍으면 얘는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트에서 장기 차트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넘나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쉽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열 번 찍어야 되니까 매물대가 많은 부분일수록 더 많이 두드리겠죠 더 많이 찍어야 되겠죠 그래야 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넘나드는 자리들이 생기는데 그 넘나드는 자리들을 바로 이 플립한다 이 플립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통 얘네들이 약어로 그냥 S랑 R하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슬롯을 딱 치죠 지지 또는 저항 지지 또는 저항이 넘나드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 커플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자리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쨌든 의미 있는 매물대들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와 저항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넘나들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만약에 세력이 신호를 줘요 우리 올리기 전에 신호 한 번 주는데 그게 무슨 자리죠? 우리 뭐 시작할 때 아니면 와인 같은 거 마실 때도 그러잖아요 시음 테스트 한 번 해보고 갈게요 그 다음 머리하러 가면 뭐라 그러죠? 색깔 잘 나오는지 이 색깔 맞는지 테스트 한 번 해볼게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도 차트를 올리기 전에 테스트 한 번 해보고 괜찮으면 올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하는 의미 있는 자리 아니면 또 뭔가 정말로 꺾였을 때 여기에서는 좀 받쳐줘야 돼 뭐 이런 자리 아무튼 그런 중요한 자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레벨이 추세가 바뀌거나 조정 국면을 형성하거나 이런 자리들이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데는 한 번에 뚫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유지되거나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의 역할은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격을 바칠 수 있는 매물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와 저항은 기존의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와 지지저항을 판별할 때는 최근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최근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구간보다는 최근의 매물대가 더 중요하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것까지 적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차트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해온 차트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요새 AI가 묻었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함께 살펴볼 차트는 물론 과거의 차트인데요 함께 사이버 패턴을 그려볼 건데요 어디가 사이버 패턴일까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여기가 보기에는 살짝 좀 다소 어려운 또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X점을 편별해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 A, B, C, D 툴이 아닌 사이퍼 전용 툴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전용 툴을 이용해서 X를 잡고 A와 B를 잡아보겠습니다 0.38이 정도 되돌린 지점에서 다시 C점을 클릭할게요 다소 여기가 크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7, 8, 6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차트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버 패턴이 물론 하모니 패턴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샤크의 일정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패턴 중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최소한의 반응값은 좋았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미니몸으로 잡는 이익 구간은 0.38이 구간이기 때문에 타겟가의 0.38이 구간에는 도달을 하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고 또는 본절이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후에 하고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는 완전한 반전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퍼 패턴을 다소 제한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최대한으로 미니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매물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 앞쪽에 매물대가 있었고 여기에서 매물대에서 한번 반응을 보이면서 반전을 시도했으나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이 매물대에 한동안 갇혀있게 되는 거죠 계속 갇혀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러다가 이 매물대를 나중에 해결하면서 이제 쭉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차트는요 아마존 차트입니다 아마존이 과거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또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최근에 반등을 또 크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매물대를 보시면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서 보면 이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강력한 매물대의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는 강력한 매물대가 버티고 있는 자리로 가는 길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근에서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네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나무를 한 번 베었을 때 뚫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차트는 굉장히 시총이 거대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들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많은 매수세가 붙어야 되고 엄청난 많은 힘이 있어야지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면 이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얘는 시총도 크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의 소포트와 레이센스 라인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데 라인을 잡고 그려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살짝 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봐서는 알기가 조금 어렵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아마존 차트로 사이퍼 패턴을 한 번 그려볼 텐데요 그래서 어디를 x점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b점 중심점으로 잡아야 할지 그것부터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지금 지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을 넘나드는 자리 그런 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자리가 지금으로서는 이런 자리에 포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지지를 했었던 지지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이렇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이 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역할은 바로 이게 바뀌어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부딪힌 상태입니다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이번에 뚫릴 수도 있고 다음에 뚫릴 수도 있고 언젠가 뚫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것에는 어떤 때나 확률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세가 흘러가는 대로 몸의 흐름을 맡기고 따라가야 한다가 진리입니다 자 사이퍼 패턴을 그려볼 텐데요 사이퍼 패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X, A, B, C, D 패턴 툴로 그리면 안 되고요 사이퍼 패턴 툴을 이용해서 그리셔야 합니다 사이퍼 패턴 툴을 이용해서 그리셔야 하는데요 기준점인 X점을 잡고 B점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C점을 잡고 나머지 이렇게 D점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이퍼 패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이 올지 그리고 잘 모르겠고요 언제나 확률상의 배팅이니까 이렇게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당장 아래로 완전 추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상에서는 아마존의 패턴은 아마존의 차트는 추세가 어느 정도 흐름이 기울기가 그래도 꽤 좋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얘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추세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올라가도 또 언제나 우리는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또 수능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스탑 레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